왜 안 내려오시지? 식사를 안 내려시나?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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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내려와? 국 다 씻는데... 12시 반이면 딱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 올라가야겠다... 식사 알아요? 내려갈게요! 식사! 식사! 손님! 송 선생! 송 선생! 네! 식사! 네! 네! 식사를 들어와요? 네! 국씨가 국! 네! 네! 내로 생각을 하네! 네? 안 내려오라고 그랬어! 네가 어떻게 열악을 할게? 12시 반이 돼도!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했어요! 네가 딱 정확하게 12시 반! 정확하게 12시 반이라는데! 밥 씻는 거 아니야? 밥 씻는 거 아니야?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어머! 설치셨죠! 아이고... 얘기하시면서! 잘 먹겠습니다! 네! 잠시만! 시작에 불과해! 그런데 호텔 직원분들은 드시는 거예요? 아! 우리 뒤에서 먹어요! 우리 겸상을 못 하게 됐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복사 필요한 게 있으면! 네! 성치기 형을 불러요! 이거 뜨거울 때 먹으래요! 네! 황태! 맛있다! 네! 영화... 코리아 맛... 그렇죠? 재밌었는데... 그거 벌써... 8년? 8년 전이에요! 이제 이거 먹고 뭐 하죠? 그러게요! 뭐 할 거예요? 자지 않을까... 잠이 평소에 부족해요? 아니요, 많아요! 잠 많아요? 네! 많이 자요? 네! 음...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한... 12시간 정도 자야 잔 거 같은... 나도 그랬거든요... 12시간에서 13시간을 쭉 자줘야... 정말 내가 잤구나... 근데 애기 낳고 그렇게 한 번도 못 자봤어요... 몇 살... 몇 살... 그... 자녀... 애기들이 이제 올해 3살, 4살...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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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했는데... 근데... 그럼... 우와... 음... 음... 나도 애기들 좋아했었는데... 좋아하죠... 근데... 좀 다... 그... 다른 거 같아요... 체감하니까... 어헙... 민정이는? 아직 안 왔죠. 밥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밥은? 어떻게 먹자? 밥을 뒤에서 먹는 게 참 맛있어, 그렇지? 네. 이렇게 뒤에서, 그렇지?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뒤에서 먹는 게 밥 맛있어. 밥 몇 개 남아있지? 밥 많아? 밥은 많죠. 야, 이러니까. 은근 퇴근 시간이 기다리시지 않아? 네, 근데 오늘 퇴근이 늦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저녁 7시이면 뭐. 무슨 맛있네. 밥은 밥 한 공기 먹어요? 아니요. 맛있나 보다. 왜 다 먹고 있지? 맛있나 봐요. 형님 절대 못 먹어요. 잘 떼고 싶습니까, 식사가?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희 씨 원래 한 그릇 다 못 먹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 국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성식이 형 셰프께서는 모든 요리를 다 가느라고 했습니다. 그 디저트가 있는데 선택하세요. 떡, 딸기, 생강, 차. 그 다음에 커피. 음.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아니요, no thanks. no thanks? 네. 왜? 딸기. 딸기? 네. 오케이, 딸기. 생강? 네. 뭐 생. 떡? 딸기? 커피. 커피. 커피? 오케이. 커피랑 딸기 두 개. 오케이. 저는 커피를 못 마셔서. 딸기? 네. 세 개? 두 개? 세 개? 세 알이요? 아. 혹시 부담 줄까 봐. 아니요. 딸기는 많이 있어. 아. 좀 많이 먹어요. 세 알. 세 알. 아이고, 일이네. 어이. 뭐? 다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 그만 먹어 이제. 아, 직원, 직원 복지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 복지거든. 맨 밥만 먹려와서. 저, 저. 빨리 다 갖다 드려. 딸기, 딸기. 빨리 커피 뽑아라. 예. 아, 직원들이라고. 되게 제 거인 것 같아요, 작은 게. 아, 딸기 세 개. 두 개 달라고 했는데 하나 더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 드셨어요? 네. 호텔 오시면 괜찮죠? 네? 좋아요. 호텔에 괜찮죠?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완전 부담 갖지 마시고. 수빈님. 예? 커피 한 잔이랑 또 뭐예요? 커피 한 잔. 밥 아직도 안 먹었는데 가져가셨어요. 아, 진짜. 아니에요. 뭐가 잘 맛있어? 밥을 다 아직. 어? 밥 안 먹었는데 가져갔어요? 네?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도끝도. 저녁이야. 이렇게 많이 드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서틀러서. 아, 나 이거 진짜. 재밌다. 야. 네? 아, 진짜. 청소식에 밥 다 안 먹었는데 가져갔어. 다시 가져가실 거예요? 아, 어떡하다. 다시 가져가니. 다 먹었는데. 뭘 안 먹었다는 거지? 다 안 먹었대잖아요. 아니, 몰라. 자기 이것도 먹고 싶었나 봐. 아니. 됐어. 미안하다고 했어. 아, 밥을 다 안 드셨는데 가져가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해? 미안해서. 어쩔 수 없죠. 다 먹던 참이 있어요. 되게 속상하시던데. 왜? 밥을 안 먹었는데 가져가서. 왜 속상해. 뭐 이런 미친 호텔이 다 있냐고 그러시는데. 그런 컴플랭이 들어왔단 말이야? 네. 아, 저녁에 먹으면 다 사나 또. 아니지. 이리 와. 마실 것 같아. 민정이가 저기 정선역에 나갔어요. 어? 손님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정선역이. 네, 정선역으로 오신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이제. 네. 그분도 여자분이에요. 아, 우와. 우리 뭐야? 가수예요, 가수. 가수. 16집 작곡, 작사에 대한 모티브를 넣기 위해서. 키가 178. 어머, 혹시. 이상은 선배님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알아요. 우와. 책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네. 진짜. 우와. 그 노래 잘 좋아요? 단다디부터 시작해서. 그 선배님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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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는. 그분의 감성이랑. 음악들도 그렇고. 우리, 저희도 알아? 네. 노래들이 워낙 유명해서.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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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